네 안녕하세요 필성모터스 김용경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노유경유차 때문에 이런 디젤, SUV 차량을 조금 구매하시는데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쌍용의 뉴 카이런 2.0 레벨 6 5인승 차량이고요 2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09년식의 키로수는 19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보시면 엔진 미션 아직은 중고차 보증이 한 달 동안 가능하니까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매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색상은 은색깔 컬러의 차량이고요 은색깔 차량 관리하기 또 상당히 쉬운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쪽에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등 부분 깨져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쪽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부분은 약간의 백화현상이 온 거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본넷이나 범퍼나 휀다 부분 단차 나는 부분은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한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도 거의 생활음식도 찾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도 깨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들 크게 찌그러져 있거나 뭐 묵곡이 심한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연식이랑 키로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음식들은 여기 뒤쪽 휀다 부분에도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활음식들은 조금씩은 눈에 보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있고요 휴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휴 상태는 굉장히 지금 차량 상태가 좋습니다 뒤쪽 보게 되면 후반 카메라 후반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이 후미든 깨진 곳 없이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안전벨트가 뒤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5인승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5인승 차량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곱 분이 타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또 시트로 만들어 가지고 뒷자리까지 또 타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쪽에 노후화가 돼서 썬팅지가 이렇게 물방울이 조금 져 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휴 상태 역시나 이쪽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앞문 뒷문 앞에 헨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역시 단차가 있거나 라인들 크게 찌그러지거나 한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뒷자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한번 쭉 보여주시면 일단은 도어 트림 쪽 보시면 후반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필수 옵션이죠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 시트 상태도 연식이나 키로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 탑승에서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 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실 키로수는 198,494km 저렇게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창문들 당연히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좌측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에는 ESP 버튼 들어가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그래도 연식이나 케오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핸들에는 핸들 커버를 씌워놔 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핸들 리모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들 크게 까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한 부분 없이 깔끔하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되게 오래된 내비게이션이라 핸드폰 내비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소진기어 넣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 썬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 식으로 해가지고 개방을 하실 수가 있고 썬루프도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식이나 키로스 대비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습니다만 시트 형태가 이렇게 약간씩 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이런 부분이 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발판 쪽에는 또 벌집 매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청소하실 때 편리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1렬에 당연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옵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내려가지고 있는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제가 한번 옆에서 들어봤는데요 잡소리 없이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고요 이 차량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노유경의 차 걱정을 안 하시고 그냥 구매해가셔서 바로 운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차량 19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라 아직까지는 중고 자동차 한 달 2000km 보증이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 없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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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